병원 개업 초기 였어요 저도 어리버리 할 때고 고3 시험 수능인가 그때 끝나고서 어떤 친구 남자친구가 왔어요 그리고 코 수술을 해달라고 그래 가지고 수술 동의서도 쓰고 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실밥을 뽑고 병과 보고 모양 괜찮아? 그랬더니 아주 마음에 든다고 치료실에서 그래 그럼 우리 한 달 있다 보자 이렇게 말을 하고 저는 보냈어요 근데 데스크에서 이 친구가 안 가고 기다리면서 저랑 미팅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대요 실밥 뽑은 날 그래 가지고 저는 그래요 그러고서는 진료실에서 봐요 그러고서는 진료실에서 그 수능 시험 본 그 친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무슨 말 할 말 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 미성년자인 거 아셨죠? 이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저 미성년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 간다며 그랬더니 네 대학은 가도 법적으로는 미성년자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요? 어 몰랐네? 근데 왜요? 그랬더니 어 미성년자는 부모님 동의를 받아서 수술을 하셨어야죠? 이러는 거예요 저도 잘 어리버리할 때 그래서 응? 엄마 모르세요? 또 이랬죠 그랬더니 아니 법적으로 미성년자 수술할 때는 부모님 동의를 받으셔야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협박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술비를 돌려달래요 나도 좀 알아봐야 되니까 좀 있어봐? 알아봤어요 맞아요 미성년자는 부모님 동의를 받고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보건소 신고하고 이러면 복잡해지는 상황이 오는 거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그래 그러면 내가 미성년자한테 수술비를 돌려줄 수는 없으니까 부모님 오시라고 해 그랬어요 이제 부모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자초지정을 설명을 드렸죠 어머님 사실은 아이가 이렇게 하고서 수술을 받고 지금 수술비를 자기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이고 선생님 죄송해요 저희 애가 참 버릇없이 막 그랬네요 아이고 어떡해요 선생님 죄송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도 다행이다 엄마랑 얘기가 좀 되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아이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막 하시더니 결국은 저 계좌번호는 여기 있어요 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황당했어요 그래서 아 진짜 요새는 어린아이들도 장난 아니구나 진짜 장난 아니구나 그 외에 병원에서 제가 겪은 그 황당한 일들을 제 상식을 벗어난 기상편애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물론 그런 의사들도 많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의사 입장에서 환자를 보니까 그런 황당한 환자들도 되게 많아요 그때 이유는 제가 주민등록번호를 봐요 차트를 보면 버릇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 세상 점점 무서워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네 감기